네, 마침 한가해요. 무슨 일이에요? 갑자기 웬 취미예요? 음... 취미라... 보통은 맛있는 원두 찾기나 운동을 하죠. 유도도 하고 수영이나 클라이밍도 좋아하는 편이죠. 이제 끝인가요? 가리는 것 없이 다 잘 먹어요. 맛없는 커피만 빼면. 음... 스테이크를 자주 먹는 편인데... 아직까지 질리지 않은 걸 보면 좋아한다고 해도 되겠군요. 단 건 별로 안 좋아해요. 아, 체리가 들어간 다크 초콜릿은 꽤 자주 먹지만... 그런데... 지금 이거 취조라도 받는 기분인데... 뭐예요? 나는 당신이 아니라서요. 조사해도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. 그건... 예상 못한 답인데요. 누가 날 챙겨준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지 몰랐어요. 고마워요. 그렇다면... 하지만... 내가... 러시아... 러시아... 회사할 수 있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오늘가 정보가 있어요. 그런데, 당신은 alter하니까요. 왠지 말하는 게 더... 자신이다. 여러분 아까봐요. 그런데, 당신은ió. 우리ön ju가 복제한 모든 사람은... 너는 당연히 고마워. 나는 너는 너무 좋아했고 하겠죠. 감사합니다.